Partizan을 보시면 Partizan, Partizan, 편파적인, 당파적인, 당파심이 강한, 또는 명사로 당파심이 강한 당원, Politically Partizan, 정치적으로 당파성이 있는, Politically Partizan, Partizanship, 당파심, Partizanship, 당파심, By Partizan, 앞에 By가 붙었죠? 그래서 양당의, 미국은 양당 제도이기 때문에 양당이라는 것은 바로 초당적인의 뜻입니다. 그래서 양당의, 즉 초당파적인, By Partizan Diplomacy, 초당적 외교란 뜻입니다. By Partizan Diplomacy, 초당적 외교, By Partizanship, 양당주의, 즉 초당파주의를 의미합니다. 앞에 Non을 붙여서 Nonpartisan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당파의, 또는 초당적인, Nonpartisan, 초당파의, 초당적인, 초당파의 사람, 또는 무소속의 사람, 정당 소속이 없는 거죠? Nonpartisan.